1. 논어집주 공야장 편 10장 자활, 오미견 강자, 혹대활, 신정, 자활, 정야욕, 언득강 이번에는 신정이라고 하는 역시 새로운 제자가 나왔죠 정이 이제 이름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직접 등장하진 않은 것 같고 제자와 공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하였다 신정이 그런 사람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은 탐욕스러우니 어찌 강직할 수 있겠는가 자활했고 오, 나는 미견 못 봤다는 거죠 아직 못 봤다 강자를 아직 못 봤다 이 강자는 굳세다 강직하다 고릴 직자를 같이 써서 강직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는 글자는 강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똑같은 글자죠 강력하다 힘이 세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반면에 강자는 굳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있긴 있지만 굳세다라는 것은 뭔가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강자를 잘 보지 못했다 굳세 사람을 잘 못 봤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대답을 한 것이 신정입니다 공자의 제자 신정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럼 선생님께서 찾으신 이 강자는 신정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직한 사람을 못 봤다 했는데 그런 사람은 신정입니다 하고 누군가가 대답을 한 거죠 공자가 아 신정이가 있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야 욕 이때 야도 역시 끝내는 말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거죠 어려운 말로 휴지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잠깐 쉼다 쉼표라고 보시면 돼요 욕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하고자 하다 하고 싶다 할 때 욕자고 밑에 마음심을 넣으면 욕심 탐욕 욕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거 두 개가 통용이 되는 글자입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거지 고문원에서는 욕자로 써도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욕자를 써도 욕심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욕심 탐욕 좀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죠 과학에 욕심이 많으니 언 어찌 언자 어찌 강을 얻겠는가 직역하면 얻을 득인데 후대에 이게 의미가 점차 발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죠 근데 이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얻다랑 연관이 있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회라든가 상황 같은 게 따라줘서 그것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조건도 되겠죠 그걸 얻어서 할 수 있을 때의 득자를 씁니다 이 녀석은 타고난 것이 욕심이 많으니 상황이 안 되죠 조건이라든가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강직함을 얻을 수가 없다 강직할 수가 없는 녀석이다 신정은 탐욕스러우니 어찌 강직할 수 있겠는가 물음표 이게 의무사죠 그래서 공장 생각하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우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곧게 곧게 자기가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가깝다고 했으면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을 건드렸을 때 이 사람이 흔들려 버릴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를 준다고? 그러면 뭐 이거는 버릴 수가 있지 강직한 거는 버릴 수가 있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신정이라고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성격 때문에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강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공자가 생각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왈 오 미견 강자 혹 대왈 신정 자왈 정야욕 언득강 중국어 그렇게 긴장은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